안녕하세요 모찌도 같이 왔다 모찌야 괜찮아 괜찮아 모찌도 화성에 같이 왔어요 모찌랑 같이 있으니까 식당은 다 갔어 큰일났네 모찌 목줄 사러 가요 여기 애견이 참 많거든요 목줄이 너무 짧아서 얘가 활동하기가 불편하거든요 근데 조금 긴거 사려고 이건 있는데 목줄만 필요한데 목줄만 안 팔아요 1.2m면 짧지 않죠? 이게 3,000원이래 너무 싸서 근데 모찌야 가자 모찌랑 이 길을 걸어가려구요 모찌야 모찌야 조금 좀 낫지? 전거보다 모찌 냄새 맡고 있어 가자 신났다 신났다 어머 니가 날 끌고 다녀 모찌야 가자 어머 내가 뛰니까 모찌도 뛴다 고찌야 알았어 알았어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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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찌야 여기는 위험해 고찌 너 뽑기 안 돼 뽑기 안 돼 엄마 돈 없다니까 여기 데리고 다니면 애 하나 데리고 다니는 거랑 똑같아 고찌야 자 오늘은 여기서 이제 병정을 하구요 음 음 음 예쁜 척했어 라멘 TJ 아 응 루루 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